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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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윤기 형도 이제 보면 아저씨 같아 알려줄게 영상 다 나왔어 네 코멘터 나왔어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할까? 어떻게 형이 한번 보여줘 제가 팬 입장에서 볼게요 아 신호 오빠 나 바로 정면 누를 것 같아 안 볼란다 아 윤기 형 윤기 형 왜 이래? 아 이 형 때문에 미치겠네 나 뭐 위에서 하는 거야 왜 나를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한 번 불러봐요 아 눈물이 계속 나오네 이거 아 그거구나 진짜 너무 웃기다 태양살납을 열었는데 인간박싱 살면서 이 무대 하나만